신 받다, 신 박세혜. 이어지는 무대 구성진 목소리의 주인공 민성아 씨를 뜨거운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! 밤을 가고 믿었나 망패를 메고 서글 홍역의 쌀 받뜨별 산속을 헤맨다 여기에 있을까? 저기에 있을까? 한국이 많겠다면 부모님께 효도하고 한국이 많겠다면 나장가 가야지 신 받다, 신 받다, 신 받다, 신 받다 신 받다, 신 받다 얼씨구 우절씨구 지와자 졸씨구 신 받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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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 받다 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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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또 하고 이르나 희망을 안고 새해 여기 잘 받으면 잘 속을 해낸다 여기에 있을까? 저기에 있을까? 한 꼬리만 캔다면 곰곰게 효도 같고 곰곰이만 캔다면 나 시집가 같이 신받아 같이 신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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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씨구절씨구 치와자 좋은씨구 신받아 완도 장보고 수산물 축제 MBC 축하 공연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